코뿐 다녀 나 이거 손톱 기르고니까 민경이 나보고 싶어요 민경이 나보고 싶어 생일파는 형이 자지마 나 자고 싶잖아 공부해야지 왜고 싶어 아 얘가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가득해야지 아 머리카락이 아 머리카락이 아 이거 아 옆은 앞에다 들리는데 잘 먹겠습니다 짠 근데 이거 뭘 드는데? 며칠 전부터 그렇게 먹고 싶다고 눈치를 주는데 안 줄 수가 있냐? 먹고 싶다 했지 사자면 해봐 뱉어 맛있다 맛있다 유희야 민경이 짱콩 좋아하나? 짱콩? 응 그냥 그런데? 왜? 아 아 나 이제 갈게 응 잘 가 야 담임이 5분 안에 다시 내래 clam 가야 아빠 이동 인 내가 니 진다 챙겨놨다 선생님 말씀 너무 신경쓰지마라 우리 그만하자 아 왜 또 손도 안돼 아까 애들이랑 있을 때 계속 잡고 있었잖아 그냥 더운데 스킨십하는 걸 별로 안좋아한다니까 똑같은 날씨구만 바깥은 되는데 지금은 왜 안되는데 길에서 우려지마 제발 너 나 좋아하는 하냐 그건 또 무슨소리야 그만하면 안돼 안돼 맨날 니 기분에만 맞추고 나 모르겠다 조심히 들어봐 나중에 연락할게 고기 저기요 여기 매워서 하나 빨대 두개 주세요 야 나 무슨 술이야 나 내일 시험이 있어서 밤새야 돼 그러니까 마시자는거지 그러니까 마시자는거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둘이 술 마시는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땐 뭐 숨어서 마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지 오랜만에 한번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치즈로 내가 신걸로 해야겠다. 계산하고 올게. 얼마에요? 야 너 진짜 술 하나도 안 울었다?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마신 거야?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워서 좀 마셨다고. 아 저 두 번 반가웠다가 키즈음 나겠다. 나 안 찢어. 안 찢다고. 괜찮아? 괜찮아. 잠깐만. 자슬자슬한데. 내일 시험 포기했다. 그럼 자고 가. 그러고 싶은데 내일 학교에 놓고 가야 집이 많아서 너 집에 가봐야 돼. 다음에 올게. 오늘은 쉬어. 빨리. 응. 여희야. 뭐야? 그냥 보고 싶었다고. 다른 쪽은 안 보고 싶었나 보네? 나 이제 진짜 가야 돼. 얼른 쉬어? 응. 조심해서 가. 응. 아 이거를 저희가 시청하는戰таки. 은은이. 은은이. 은은이가. 은은이. 은은이는. 은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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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이 edX. 은은이. 최경아 교수님 수업 절대 늦지마 왜? 진짜 별로야 진짜? 응 난 구 교수님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완전 잘한 거야 점수 진짜 안 주셔? 진짜? 응 막 저 뼈갈대도 있다던데 나 했었거든? 근데 어떤 오빠가 준비를 아예 안 해 오신 거야 응 그래서 점수 완전 못 봤고 진짜? 응 예쁘게 좀 그려봐 예쁘게? 응 응 이게 뭐야? 예쁘게 그리라며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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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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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희야 애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있는지 알지? 지금 너 이거 안 고치면 부모님 한 번 뵈야겠다 선생님도 너 무기정학 주고 싶지 않아 지금 한창 예민한 시기인 거 선생님도 아니까 우리 한 번 고쳐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의원 같은teenth爷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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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? 강유희 아멘 뭐야? 누가 이렇게 차려입으래?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뭐야? 나 주웠어 Let's go 아멘 아멘